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왕좌왕 당황해서 정신이 없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고 현장을 빨리 벗어나느냐입니다. 침착하게 의자 밑을 살펴보면 비상문을 여는 스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문을 열었다면 높은 탑승구에서 바로 뛰어내리지 말고 발거리를 이용해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열차문이 고장난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. 이 승강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,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서 이 빨간 점, 빨간 점을 때려서 창문을 깨서 나가야 합니다. 부상이 없는 승객은 환자 이송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. 승무원 등과 함께 환자 응급처치에 나서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을 먼저 호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 승무원과 교류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대편 선로로는 대피하지 않는 것입니다. 불가피하게 대피하더라도 기차가 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. 지난해 벌어졌던 강원도 태백과 서울 상황심리 열차 충돌 사고 당시 승객들의 침착한 대피 행동이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. TV조선 김진호입니다.